이 영상은 왜 이렇게 떨려? 오빠 먹을 게 계란밖에 없네? 호라이라도 먹을래? 이 정도면 뻑 같겠지? 어 기다려 잠시만 보고 신비 앗 아 아 그거 아 뭐 아 그거 아 뭐 없어 어떡해 잠깐만 안 돼 사와 야 예진아 근데 잠깐만 빨리 잠깐만 야 예진아 아 예진아 도착 발견 별진 아 후퇴 저 남자새끼 무슨 남자새끼가 저렇게 눈치가 없어 치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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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말했다 가라 형 급하다 야 예진이 기다린다 이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렇지 둘 진 좋아 자연스러웠어 아이씨 이 자식 남자 되나 보네 오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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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아 인마 껌까지 사고 귀엽네 꼬막 콤덤에서 총 4,500원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크게 말해 뭐 더 필요하신거 있으세요? 없어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? 왜 자꾸 질문이야? 아주 안달랐구만 담아드려요 너 나한테 왜 그러세요?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친구 Talk io 구 atives 쓱 나 이비